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은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정말 안 올 것 같은 6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간도 너무 빠르고 6월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름 되면 아무래도 야외활동도 많아지고 저녁에 술자리들도 더 바깥에서 기분 좋게 하시게 되겠죠. 술자리 관련해서 또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한결 강화가 되는데요.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되면 징역 2년에서 5년 그리고 벌금도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면허정지 취소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기존의 면허정지도 0.05% 이상이었다면 이제는 0.03% 이상으로 강화가 되고요. 면허 취소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굉장히 강화가 되니까 이제는 정말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이게 적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음주운전이 이전에는 3번 이상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가 됐었는데 이제는 2번 이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처벌이 엄격하게 됐으니까 뭐 이제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때 반주 한 잔 하시면 괜찮겠죠. 이런 생각도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술 냄새만 맡아도 운전대는 잡지 않는 걸로. 자,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6월 되니까 이제 수진 씨도 반팔 벌써 좀 더운 느낌이 나는데요. 날씨 궁금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6월의 첫 출근길 아침은 어제보다 더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오늘도 낮과 밤의 기온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1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증평과 충주가 14도, 단양은 13도, 괴산과 옥천은 1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30도를 웃돌면서 한여름 더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오존 농도도 덩달아 높아지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비가 오기 전까지는 낮 기온이 28도를 웃돌면서 대기는 점차 건조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대용으로 마실 수 있는 차와 그럴 수 없는 차가 있다고 합니다. 오리차와 현미차와 같이 곡물을 이용한 차는 물 대신 마셔도 되는데요. 반면에 결명자차와 헛개나무차, 옥수수수염차와 같이 효능이 강해 약재로 쓰이는 차는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생방송하심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고통이 있지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들도 역시 그만큼 많이 있다. 누가 한 말인지 혹시 아세요? 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교육자인 헬렌 켈러가 한 이야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고 계시죠? 제가 사실 엄마의 책 읽기라는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게 되는데 얼마 전에 헬렌 켈러 자서전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초등학생 때 헬렌 켈러 자서전까지까지 열심히 읽었죠. 그래야 되겠네요. 아무튼 지금 헬렌 켈러 씨가 얘기한 대로 헬렌 켈러 씨가 헬렌 켈러 씨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헬렌 켈러가 어린 시절에 시청각장애를 갖고 있다가 설립한 선생님 만나면서 왜 인생이 확 달라졌던 거 다들 여러분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전국의 시청각장애 학생들도 좋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자랑하고 뽐낼 수 있는 대회가 있어서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세상과의 소통을 위해 온 마음을 담은 노래와 춤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꼭 대상을 얻는 것이 목표예요. 아이들의 희망과 그 눈망울 읽어보니까 무엇보다도 맑고 깨끗했어요. 편견을 딛고 당당하게 음악가를 무용가를 꿈꾸는 아이들의 가슴 뭉클한 도전기 함께 하시죠.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신념으로 오늘도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충주성심학교. 정적을 깨는 음악 소리를 따라가 보는데요. 아름다운 선율에 몸을 맡긴 학생들. 굴러가는 돌만 봐도 웃음이 난다는 또래 아이들과는 달리 연습 중에도 장난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충주성심학교 댄스팅 동아리 청각장애 학생 9명으로 구성된 충주성심학교 댄스팀. 댄스뿐만 아니라 수화 노래나 연극으로 지역축제 무대에서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군요. 소극적인 아이들인데 연습만 시작하면 정말 열정적인 아이들로 돌변할 정도입니다. 특히 저녁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연습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러한 노력하는 아이들이 이 아이들의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의 열정은 아이들의 연습으로 곧바로 이어지는데요. 대회를 코앞에 두고 안무를 바꾸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혼자 먼저 돌아서 맞지 않아요 사람들하고.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함께 연습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서 파탈을 맞추기엔 힘들었습니다. 부상 투혼을 발휘하는 제자들이 못내 안쓰러운 선생님. 힘드니까 한 10분 정도만 쉬고 합니다. 알았지? 자 쉬어. 하지만 쉬는 시간에도 동작 익히기에 연염이 없는 아이들. 누가 시켜서라기보단 스스로의 열정이 아이들을 연습벌레로 만들어줍니다. 엄청 열심히 연습하고 있네요. 도착이 잘 띵인 부분 너무 많아서 잘 해보려고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자신 있는 안무 잠깐이나 자신 있는 포즈 보여줄 수 있어요? 네. 피 땀 눈물 흘려가며 그 사이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선보이는데요. 꿈을 향한 아이들의 동작들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일단 고3이에요. 이제 학창 시절 마지막이니까 그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희 학교가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1등을 하지 못했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서 이번 대회에는 꼭 대상을 얻는 것이 목표예요. 그동안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애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즐겁게 대회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1년에 한 번 전국에 시청각 장애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열정을 마음껏 선보일 수 있는 무대가 바로 이곳 충주 호환예술관에서 펼쳐지는데요. 다섯 번째 열리는 올해 대회엔 가창 부문 16팀과 무용 부문 4팀이 도전장을 냈다는군요. 이 친구는 지난해 대상을 수상한 김고은 어린이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순위나 그런 거에 전혀 생각 안 하고 순수하게 즐겁고 재미있게 신나게 즐기다 갔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들은 해마다 빠짐없이 참가하는 대구 광명학교 중창팀인데요. 열정만큼은 1등이라는데 아쉽게도 아직 수상 경력이 없다는군요. 학생들이 하모니를 통해서 서로 조합하고 아름다운 삶을 이뤄내는 그런 생활 태도를 배우길 원합니다. 참가자들 가운데 반가운 얼굴들이 보입니다. 바로 며칠 전 만났던 충주 성심학교 댄스팀인데요. 무대 경험이 많은 만큼 분장 실력도 수준급입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성심학교 댄스팀. 그런데 음악을 듣지 못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동작을 함께 맞추는 걸까요? 친구들이 옆에서 같이 하는 동작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서로서로 의지가 되고 그게 듣지 못하는 아이들한테는 음악을 듣는 그런 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연장에선 막바지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하라고 했지만 처음 참가하는 친구들에겐 어디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한 아이들이 1, 2, 3, 4회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좀 더 정말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이 아이들이 이 무대를 통해서 분명 그렇게 아름답게 크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자꾸 이 대회를 여는 계기가 됩니다. 드디어 대회의 막이 오르고 첫 무대는 경연이 아닌 축하 공연으로 충주 성심학교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난타팀이 신명나는 분위기를 이끌어주는데요. 객석 반응도 뜨겁습니다. 축하 무대에 이어 본격적인 경연 무대가 펼쳐주는데요. 연습이 힘들어야 실전에 웃는다는 말이 과연 오늘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요? 지난해 대상 수상자인 김고은 어린이의 무대 맑고 영롱한 목소리로 관객을 사로잡는데요. 아휴, 긴장을 많이 했나 보네요. 관객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서 공연을 마친 고은 어린이. 실수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리는지 급기야 눈물을 보이고 마는데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실수를 해가지고 나오자마자 눈물을 너무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긴장하지 않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가한 청주맹학교 중창단. 레인보우팀의 수고했어 오늘도 무대인데요. 함께하는 친구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노랫말이 긴 여운을 남깁니다. 다음 무대를 기다리고 있는 충주 성심학교 댄스팀은 서로를 격려하며 긴장을 풀어봅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여기저기 저는 많이 안 떨렸는데 여기 자리에 투고 나니까 많이 떨려요.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되고. 파이팅! 드디어 무대에 오르는 성심학교 친구들. 비록 음악을 들을 수 없어도 온몸으로 선율을 느끼며 자신을 표현하는 모습들이 더없이 아름답습니다. 관객들의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오늘 실력발이 잘 생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연습을 많이 해오면서 많이 늦었던 게 아주 후회 없이 불안이 있던 것 같고요. 친구들이 너무 잘해줘서 희비가 엇갈리는 결과 발표 시간입니다. 서울 맹학교 박수용 학생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선물을 받는 참가자들. 편견을 이겨내고 세상 속에 당당하게 선 아이들이 대견스럽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지 5년 만에 꿈을 이룬 충주 성심학교 친구들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노력한 것이 혓대지 않았다. 아무튼 뭔가 좀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희를 이 자리에 올라오게 해주신 선생님과 응원해주신 게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작은 도전 하나하나가 모여 큰일을 완성해 나간다고 하죠. 장애라는 편견을 딛고 오로지 땀과 노력으로 빚어낸 아름다운 도전. 더 큰 희망을 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친구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제 5회 전국 시청각 장애 학생의 가창미 무용대회 이모저모 영생을 통해서 만나봤는데요. 장애를 듣고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마음에 많이 남네요. 정말 노래가 잘해보겠다는 의지가 화면 속에서도 아쉬워 보이는데요. 우리 고생한 친구들도 너무너무 잘했지만 또 옆에서 끝까지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함께 고생하신 선생님들께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하고 싶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음악을 듣지 못하면서 안무를 맞춰나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열정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마음도 많이 갔어요. 맞아요. 사실 이게 노래와 춤을 그야말로 친구 삼아서 성취감을 가져보고 또 자신감을 가져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 대회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또 멋진 모습 보여주길 바라겠고요.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생방송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요. 연극이나 음악, 무용, 방송 등에서 실제 공연을 하기 전에 하는 연습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보기 나가고 있습니다. 1번 리뉴얼, 2번 리허설, 3번 리볼빈, 4번 리모콘 중에서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금융 지식까지. 네, 깜짝 놀랐네요. 리루 시작하는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뭐 계속 쉽게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하나 딱 보이시죠?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세제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 나의 작은 도전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꿈을 향한 도전이 될 수도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이런 습관을 좀 이어가고 싶다. 이런 작은 도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큰 변화보다 진짜 작은 습관 하나. 맞아요. 물을 하루 종일 안 마시던 사람인데 물을 좀 마셔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든지 어떤 것도 좋습니다. 나의 작은 도전기. 여러분 정답 문자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주도 하면 예전부터 우리가 삼다 도라 그래서 여자, 바람, 돌이 많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특히 이제 돌 관련해서 제주에 돌 문화공원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가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곳에서는 해마다 한 달씩이나 축제를 연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바로 제주를 창조한 여신이죠. 선문대 할망의 신화의 주인공을 만나는 제주만의 특색이 있는 축제라고 하는데요. 올해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현장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올해는 축의금 좀 그만 내고 축의금 좀 받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백장군 앞에서 소원을 빌면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오백장군의 어머니, 선문대 할망제가 바로 이곳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같이 가보시죠. 제주 창조신 선문대 할망을 기리고 제주의 신화와 문화를 발전 전승하기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설문대 할망 페스티벌. 낭만과 신비가 가득한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볼까요? 제주 특유의 돌문화를 집대성한 제주 돌문화공원. 위대한 자연예술 작품들이 이곳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탐나문화의 뿌리를 설문대 할망을 통해서 재발견. 5월이면 더욱 특별해지는데요. 올해로 설문대 할망 축제가 13회째 이르는데 한마디로 하면 제주의 정통성을 유지해 나간다. 제주 전통문화의 가장 뿌리에 설문대 할망 신화가 있는데 설문대 할망 신화를 중심으로 제주 전통문화를 유지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설문대 할망 페스티벌. 매 9명의 여성 재관을 선정해 설문대 할망 이야기 속에 담긴 의미를 전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렇게 멋진 옷을 입으시고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이 옷은 제주도의 비옷에서 영감을 받고 거기다가 제가 빗살무늬를 넣어서 설문대 할머니에 대한 그런 감사함을 제가 표현하고 싶었고 제가 또 탐나국 여성으로서 보람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죠. 눈물 날 정도로. 지주를 만든 창조의 신 설문대 할망. 한라산, 삼방산 등 아름다운 산과 오름들을 빚어내고 땅이며 바다며 이루다 풍성하게 했습니다. 지주를 빚은 예술가이자 자기를 희생해 자식들의 굶주림을 해결한 자애로운 모성애를 대표하는 설문대 할망. 매해 선정되는 9명의 여성 재관들은 향, 차, 꽃, 치를 비롯한 각종 예물을 바쳐 제주 창조의 여신의 거룩한 뜻을 되새깁니다. 아홉 가지 재물을 정서껏 미술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시를 쓰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림으로 또는 시로 기증을 해주시면 그걸 모아서 우리 앞으로 설문할망 전시관이 완공이 되면 별도의 예물관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거기서 전시하면서 이 얘기가 스토리텔링으로 하면서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런 예물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대 할망의 거룩한 뜻과 모성애를 기리는 의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창조하는 여인이시여. 너른 치마 가득 담고 당신은 오십니다. 제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바라보는 이들도 마음속 깊이 울림이 전해지는데요. 중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분야의 명인인 동희 스님의 헌무도 이어졌습니다. 아홉 분의 재관으로 뽑히셔서 헌무 공연까지 펼쳐주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무대에 임하셨는지 궁금해요. 설문대 할망의 큰 뜻의 그것이 마음으로 내 마음에 와 닿아서 정말로 오늘 이 재주를 있게 해주신 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했어요.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할망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빠르고 각박한 변화의 시대에 잊고 있던 향토적인 아름다움과 보편적인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숙연하고 경건하게 제의식을 바라보는 사람들. 설문대 할망제의 의미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이 전해집니다. 재지내는 것도 보시고 헌무도 보셨는데 오늘 관람해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역시 저기 평소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헌무 같은 걸 보니 좀 새롭네요. 제주도의 문화를 이어가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번 계기로 해서 정말 제주 문화에 대해서 많이는 모르지만 아, 이렇구나 하는 걸 좀 느꼈고요. 할망제를 지면서 정말 제주다운, 제주의 토속적인 그런 문화가 아닌가 느꼈습니다. 제주의 전통 초가마을을 재현한 돌문화공원의 돌안마을. 이곳에서는 설문대 군문화재가 열리는데요. 설문대 할망제로, 초가암제로, 1만 8천 신도 있네요. 없어, 없어, 창원어제와 영아옵니다. 1만 8천 신들의 고향 제주, 상생과 화해, 순환의 질서를 환기시키는 공존과 공생의 정신은 창세의 여신 설문대 할망에서 출발하는데요. 설문대 군문화재를 통해 제주와 세상의 안녕을 염원합니다. 설문대 할망을 위하고, 또 우리 제주도의 평화삼, 평화삼과 또 그다음 남북통일, 이거를 설문대 할망한테 비는 의미에서 또 우리 도민과, 또 만수무강, 시의의 주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해마다 설문대 할망 재료를 하게 됩니다. 가장 제주다운 정체성과 향토성, 예술이 하나 된 군문화재. 제주섬에 깃든 설문대 할망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곳. 바로 설문대 할망을 기리는 명상 달해제입니다. 어머, 우아하게들 이렇게 차를 한 잔씩 드시고 계신데, 여기서 명상 달해제를 한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가 맞아요? 네, 잘 찾아오셨대요. 우리가 오늘 설문대 할망제를 지내는 날이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햇빛도 좋고 하니까 여기 앉아서 명상하면서 차 한 잔 편안히 마시고 갈 수 있게 저희들이 준비했거든요. 삼삼오오 모여 따뜻한 차 한 잔을 기울이며 마음까지 채웁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차로서 돌을 행한다는 차의 덕목을 되새기면서 함께하는 시간. 돌과 바람, 사람, 그리고 향기로운 차가 마음을 넉넉하게 해줍니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구수한 맛도 있고 녹차보다는 약간 좀 편안한 마음이 드는 차였던 것 같아요. 설문제 할망 문화 본행사 때문에 왔었는데 그런 춤 공연이나 제사 같은 것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이런 차도 말 수 있으니까 오랫동안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안한 자연의 품 안에서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나누고 문화와 예술을 꽃피우는 설문대 할망 페스티벌. 설문대 할망 혼의 바람이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지면서 훈훈하게 시간을 채웁니다. 선조들의 삶과 정신이 함께하는 설문대 할망 신화. 앞으로도 특별하고 오래도록 만날 수 있길 바라봅니다. 네, 잘 봤습니다. 뭔가 신화의 섬 제주도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 신비로움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진 그런 멋진 축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제주를 창조한 여신을 기리는 축제만큼 제관들도 모두 여성들로 구성된 것도 되게 특색이 있었어요. 이 제관들이 바친 예물로 구성된 별대 전시관도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 제주 출신의 탤런트 고두심 씨도 제관으로 참여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제주도에 가시면 제주돌문화공원 잊지 마시고 꼭 한번 설문대 할망 만나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연극이나 음악, 무용, 방송 등에서 실제 공연을 하기 전에 하는 연습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마치시면 됩니다. 보기 나갑니다. 1번 리뉴얼, 2번 리허설, 3번 리볼빙, 4번 리모컨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들이 워낙 대단해서 정답은 쉽게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0997번으로 갖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제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도전입니다. 아까 전에 화면에서 만나본 성심학교 학생들처럼 꿈을 향한 도전이 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을 위해서 도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도전 이야기 기다리겠습니다. 너무 거창한 거 말고 이런 것도 되겠어, 설마 하는 것까지. 나의 작은 도전기, 어느 것든 다 좋습니다. 정답 문자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이색 곤충들과 사랑에 빠진 청년들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고요. 그보다 먼저 전주 한옥마을에 가면요. 유명한 관광단지답게 볼거리, 먹을거리가 정말 풍성한데요. 요즘에는 거기에 문화 패키지까지 상품이 추가돼서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통 공예체험도 하고 전주 스타일의 어떤 잔치 음식도 먹고 거기다 마지막으로 마당 창극까지 볼 수 있는 그야말로 풀코스의 아주 마친 그런 공연 일정이 되겠는데요. 지난해에도 2만여 명이 보고 갔다는데 드디어 올해 2019년 올해의 작품이 첫 선을 보였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5월 전주 한옥마을의 밤을 밝힐 신명나는 자리가 펼쳐집니다. 전주문화재단이 선사하는 마당 창극 진짜진짜 옹고집에 막이 오르는데요. 2019년 현대판 옹고집 이야기 오늘 문화 그루터기에서 만나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 전주 한옥마을에 사람들의 발길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잠잠 너머로 새어나오는 흥겨운 이소리 때문인 것 같은데요. 자녀들이 공연 보러가자 해서 같이 따라왔어요. 야외에서 하는 마당 창극이라고 해서 독특한 공연인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잠잠 6개월간 선보일 한옥마을 상설공연의 막이 오른 건데요. 판소리 옹고집 타령을 주제로 한 창극 공연을 앞두고 배우들의 마지막 점검이 한창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아주 악행을 저지르고 돈을 갈취하고 하지만 나중에 악에서 선으로 개과천선을 하는 역할입니다. 이 작품은 을들의 아주 유쾌하고 통쾌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악의 상징인 갑, 이 실용을 선으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을 보시면서 아주 시원한 사이다 한잔 들이키시는 것처럼 통쾌함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뻔한 옹고집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오산. 새로운 인물의 등장과 생각지 못한 반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작에는 없는 춘단과 춘단어미 역할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실용의 유모로 있다가 옹과 구박을 당하고 눈이 멀다 해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춘단이라는 딸과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돼서 다시 학도사라는 인물을 통해 다시 상봉하게 되는 춘단어미입니다. 원작 옹고집전을 뼈대로 하지만 시대와 세대를 거슬러 공감할 수 있는 재미와 교훈도 더했습니다. 제목만 따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새롭게 현대적으로 재창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나 지름이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갑과 의뢰 관계 이런 우리 사는 일상의 이야기들이 작품 속에 많이 녹아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문화재단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판소리 다섯 바탕을 줄거리로 하는 창극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고전 판소리에 비해 쉽고 친근한 창극 공연은 해를 거듭할수록 고정팬을 확보하며 그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해가 거듭될수록 좀 더 젊어지고 또 신선해지면서 시대 흐름에 맞는 마당극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큰 것 같은데요. 매년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우들의 마지막 준비가 끝나고 이제 본 공연이 시작되는가 했는데요. 공연장에 잔치상이 펼쳐집니다. 우리 전주 마당창극은 잔치 시리즈로 준비되어 있고요. 잔치 음식을 관객들과 함께 나누고 이렇게 공연을 볼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은요. 열기구 만들기, 등 만들기, 부채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연에 앞서 즐길 수 있는 음식과 공예 체험을 기획해 체험형 문화 공연으로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 거죠. 아이들이랑 같이 자연스러운 분위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뛰어놀 수 있기도 하고 음식도 아이들이 좋아해서 너무 좋은 공연인 것 같아요. 많이 추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음식도 너무나 좋고 야외서에서 너무나 기대가 되고 즐거운 저녁이 됐으면 합니다. 먹고 즐기는 사이 해가 저물고 드디어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전주 한옥마을의 마당 창극 진짜 진짜 옹고집의 막이 오릅니다. 진짜 진짜! 옹고집! 그렇다! 이야기는 옹진골에 사는 4대 옹고집, 실옹의 악행으로 시작합니다. 쟤는 그냥 양반 쳐다. 그거 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고리비 때문에 빼앗아 온 여자, 거기까지! 그리고 사람들의 억울한 사연을 전해들은 학도사는 실옹을 혼내줄 방안을 모색합니다. 잘 보시죠! 네, 허시들! 이렇게 바꿀 거예요! 여기서 가짜 실옹, 허웅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신관사또로 변신한 학도사는 실옹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 실옹은 자신의 죄 때문에 진짜라고도 가짜라고도 말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야, 이 놈의 간짜야! 내가 진짜라니까! 실옹의 결말이 궁금해지죠. 다른데 이리! 전주 마당 창극 진짜 진짜 옹고집!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주 한옹마을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풍자와 해학으로 이야기하는 권선징악의 통쾌한 진리를 여러분도 공감해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 해본 역할이라 너무 걱정되고 긴장했는데 오늘 촉궁하고 나니까 너무 재밌고 설레고 좋았습니다. 핏땀 흘려가면서 살 부대끼면서 즐겁게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러 오셔서 생동감 느끼시고 그렇게 감동 얻어가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 마당 창극 진짜 진짜 옹고집! 많이 보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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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들지 않는 전주 한옹마을 밤에 익숙한 듯 새로운 옹고집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소리골 전주에서 고전 판소리를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자리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곤충 채집을 좋아했던 두 아이 마치 운명처럼 이끌려 이것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책을 보면서 다양한 곤충들을 동경해 왔었는데 제가 10살 때 사슴보레를 처음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굉장히 복받쳐오르는 감정을 잊을 수 없어서 워낙 같은 종이더라도 다양한 색감을 갖고 있고요. 심지어 저희들이 이걸 키우면서 색깔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매력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생물이죠 정말. 말 그대로 생물. 저희들은 생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색동물의 매력에 빠진 강원도 청년과 포항 청년, 두 남자가 만났습니다. 제2의 파브르를 꿈꾸며 사람들에게 이색동물에 대해 알리고 싶다는 그들. 지금부터 이 두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루 24시간 매일 이색동물들과 붙어 살고 있다는 두 남자를 찾아간 곳. 포항시 상원동에 위치한 한 매장인데요. 이색동물을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최근에 아예 가게까지 차려버렸다고 합니다. 또래 친구들보단 조금 늦은 출근이네요. 지금 오후 1시 40분이에요. 대목보다 출근이 늦으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또래 친구들보다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 저희 일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걸리거든요. 늦게까지 일을 해요. 그래서 출근이 좀 늦습니다.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가게 오픈 후 경민 씨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동물들 먹이 챙겨주기. 그러는 사이에 함께 일을 하고 있는 파트너 강호 씨도 매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어, 왔어? 응, 안녕. 빨래 널고 나왔나? 어, 빨래 널었어. 어, 잘했네. 점심 뭐 먹을래? 그런데 둘의 대화가 좀 수상한데요. 빨래라니 혹시 지금 돈 거죠? 이제 타지에서 내려왔고요.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같이 이제 소통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생물들 관련된 이야기나 사업적인 이야기나. 그래서 계속 붙어있으면 또 같이 아이디어가 바로바로 나오면 또 바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고요. 그래서 같이 사게 된 거죠. 강원도가 고향인 강호 씨와 포항 토박이인 경민 씨. 태어난 곳도 다른 이 두 남자는 이색동물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척척 박사라고 하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찾다가 만나게 된 인연이 벌써 3년째. 이제는 눈만 봐도 척척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사업 파트너이자 절친이 되었답니다. 지금 여기는 내장에는 어느 정도의 동물들이 보여요? 여기는 종으로 따지자면 너무 많아서요. 약 20여 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정갈이라든가 아니면 도마뱀, 그리고 개구리, 그리고 뱀, 곤충 등등 종류가 정말 많아요. 이곳은 이 두 남자들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20여 종의 이색동물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인데요. 그럼 이 많은 동물들 중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소개해주고 싶은 이색동물은 뭘까요? 한번 자세히 좀 보여주세요. 이 친구는 아직 케임이라고 해서 사람이 손을 만졌을 때 물지 않는 그게 완벽하지 않은 개체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줘야지 사람 손을 타가지고 잘 물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잘 아프지도 않고 튼튼하게 잘 자라준다는 점이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기가 한 30cm 정도 되는데요. 나중에는 60cm 이상으로 크게 성장합니다. 일단 이 친구는 되게 튼튼하고요. 일단은 수명이 엄청 많이 길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거부인이 되게 오래 살잖아요. 최소 얘네들은 50년 이상 살 수 있습니다. 엄청 저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이 밖에도 모든 각각류 중에서도 가장 강한 압력의 집계를 자랑하는 코코넛 크랩. 야자집계를 비롯해 일반적인 애완용으로 가장 많이 찾는 레오파드 게코 도마뱀. 이 친구는 꼬리가 튼튼할수록 건강하다네요. 그럼 이 중에서도 특히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동물은 어떤 동물이죠? 네,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친구인데요. 레드아이 아머드 스킨크라고 불리고요. 보통 어린아이들이 많이 즐겨봤던 드래곤 길들에게 나온 주인공입니다. 아, 이 영화에 나온 주인공이 바로 너로구나. 반갑다, 친구야. 만화에서 보던 것만큼이나 실제로도 귀엽게 생겼네. 그런데 이 레드아이 아머드 스킨크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일단 큰 눈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몸이 되게 공룡같이 생겼어요. 되게 단단하고요. 되게 원시적으로 생겼죠, 약간. 생긴 것에 비해서 되게 사납거나 그렇지 않아요. 되게 순하고 오히려 겁쟁이들이에요. 숨어있는 것 되게 좋아하고요.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희귀 애완동물의 매력. 그렇다면 두 남자가 꼽은 최고의 이색동물이 슬슬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추천하고 싶은 친구는 누구야? 역시 이 매장에서 가장 강력한 생물은 거북이죠. 저 친구가 제일 멋있어요. 범상치 않은 비주얼로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는 그 이름. 바로 늑대 거북. 이 친구는 플로리다에 살고 있어요. 플로리다 늑대 거북. 수생 거북 중에서도 굉장히 대형에 속하는 거북 중 하나고요. 육식 동물입니다. 앞발톱을 보시면 발톱이 굉장히 날카롭죠. 오 깜짝이야. 너 왜 그래. 조심해야 돼요. 힘이 강해야 돼요. 어 놀래요. 오는 힘이 굉장히 강하고요. 잡았을 때도 조심해야 돼요. 앞쪽을 잡으면 절대 안 되고요. 뒤쪽을 잡아야 돼요 반드시. 이 친구의 매력이 있다면 순간적인 속도고요. 일단은 종 자체가 되게 사납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매력이죠 사실. 오후 시간이 돼도 두 남자 일은 끝이 없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희귀 동물들이 많다 보니 청소부터 먹이, 목욕까지 하나하나 신경을 써줘야 한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초보자들을 위한 이색동물 관리법 꿀팁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은 이런 크리스티드 개코 같은 도마뱀들은 수분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통 맺혀있는 물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항상 주의해서 키우시면 되고요. 뭐 이런 이제 살라만다 도롱룡이랑 팽매 이런 개구리 애들도 이제 육지와 물 그 중간을 맞춰서 키워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피부로 숨쉬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좀 깨끗해야 돼요. 환경이 일단 가장 깔끔해야 됩니다. 그래야 피부병 같은 게 안 오거든요.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들은 사실 키우기 되게 쉬워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되게 어렵다고 느끼는 게 곤충은 되게 쉽게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만지지 말고 관찰하는 위주로 가야 됩니다. 먹이 잘 챙겨주시고요. 그러면 되게 오래 오래 삽니다. 물티슈 챙겼어? 아 챙겼어. 붕무기는? 붕무기도 챙겼어. 오케이. 갑자기 매장에 있던 거북이를 챙겨서 나오는 두 남자. 대체 무슨 일이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네. 지금 육지 거북이들 자연광으로 일광욕 해주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북이 일광욕 필수예요. 왜냐면은 UVB 등으로 인공적으로 키웠을 때는 얘네들의 등과 형상의 지장이 없지만 햇빛으로 해주면 인공적인 등보다 한 10배 정도 더 효과가 좋아요. 거북이 키우고 싶으신 분들 꼭 참고하세요. 이런 이유로 하루에 한 번씩은 최대한 자연 속에서 거북이들이 일광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요. 어때? 따뜻한 봄 햇살이 마음에 드니? 지나가는 사람들도 신기한 데 쳐다보고 직접 만져보기까지 하는데요. 이참에 한 마리 키워보시는 건 어떠세요? 예전부터 저도 한 번 키워보고 싶었거든요. 키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한 번 키워보고 싶었는데 사장님이랑 한 번 얘기를 좀 해서 누구나 우리 애가 한 번 받아보기 한 번 키워볼 생각이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동물 사랑에 푹 빠져 사는 두 남자. 이들에게는 한 가지 바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들이 이색 애완동물인데요. 이색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들에게 낯설고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이색이라는 말이 빠지고 정말 친근하게 편안하게 일반적인 애완동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문화를 바꿔가는 것들이 저희 목표입니다. 보면 볼수록 다양한 매력들을 뽐내는 동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두 남자. 더 이상 이색적이거나 특이하지 않은 그저 친근하고 편안한 이미지로 조금씩 가까워지길 바라봅니다. 우리 이제 친구할까요? 네 잘 봤습니다. 저는 사실 저런 곤충 이색동물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다 보니까 푹 빠져서 보게 되는데요. 늑대 거북은 왜 이렇게 사나운지 그러니까 좀 무섭네요. 네 물리면 정말 큰일 날 것 같고 그리고 저도 그 드래곤길들이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레드아이 아미드 스킨크 이름도 여겼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한다는 그런 공룡까지 잘 봤습니다. 네 언젠가는 그 이색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그냥 애완동물로 불릴 날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또 청년들이 포부를 밝혔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두 청년의 꿈을 저희들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 2분 홈트 만나볼게요. 오늘은 남녀노소 뱃살 고민을 해결해줄 운동으로 울퉁불퉁 러브핸들과 이별할 수 있는 운동 사이드 플랭크 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뱃살에 앉아서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 몸을 옆으로 기울여서 왼쪽 팔꿈치를 바닥에다 내려놓으시고 왼쪽 무릎은 구부려서 아래 오른쪽 다리는 쭉 뻗어내서 발끝까지 쭉 뻗어주실 거예요. 귀엽게 멀어지게 유지 복부 긴장감 잡았으면 그대로 오른손 머리 위로 올려 머리부터 발끝까지 직선 위에 있는 무릎과 팔꿈치를 구부려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당겨줍니다. 다시 내쉬면서 뻗고 당겨주고 옆구리를 더 수축하며 동작을 반복해 주시고요. 동작하는 동안 골반, 가슴, 어깨는 정면 향할 수 있도록 해 주실게요. 그대로 처음과 같이 동작 마무리 해 주실게요. 위에 있는 다리는 쭉 뻗어서 발끝 바닥에 내려놔주시고 위에 있는 팔은 머리 위로 뻗어주실 거예요. 골반과 어깨도 정면으로 맞춰주시고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위에 있는 팔꿈치와 무릎을 구부려서 서로 가까워지게 위치합니다. 다시 마시면서 쭉 뻗어내주고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옆구리 더 의도적으로 수축 다시 쭉 뻗어주고 어깨 안정화 시키면 그대로 손 펼고 상체 일으켜서 일어나 동작 마무리 해 주실게요. 양쪽 15번씩 3세트 반복합니다. 네, 표선 선생님과 함께하는 1분 홈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가 연극이나 음악, 무용, 방송 등 실제 공연을 하기 전에 하는 연습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맞춰주시면 되는 거였는데요. 정답은 2번 리허설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3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니번호 8869님, 5112님, 6908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8869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50살, 50살이 되면서 한식 조리 기능사에 도전했습니다. 합격 자격증 수첩을 볼 때 그 희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 이거 땄잖아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요? 진짜 한 4번만에 땄어요. 4번이나 떨어졌어요. 아, 4번 떨어지신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정말 희열이라는 단어가 나올 만합니다. 뒤에 하트까지 보내주셨는데 열심히 또 좋은 음식 많이 만드시기 바라겠고요. 5112님,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도전 중에 하시면서 아직 구독자가 적어서 수입은 없지만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고 업로드하는 일이 정말 즐겁다고 보내주셨어요. 요즘 뭐 이게 인기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거 자체가 이렇게 즐겁지 않으면 맞아요. 못해요. 너무 고역일 수 있잖아요. 즐겁다고 하시니까 열심히 한번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6908님, 나이 들어서 시간을 좀 알뜰하게 보람되게 보내고자 집에서 마음과 마음의 수양과 북글씨에 도전한 지 3개월 되고 있습니다. 와, 멋있네요. 요즘 북글씨, 그러고 보니까 북글씨 쓰는 분들 많이 못 봤는데 정말 정신 수양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중인 상품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조금 전에 정신 수양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말에도 힘이 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실제로 미국의 한 심리치료사가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이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좀 소개해드리자면 우선 저한테 맞는 건지 생각해볼게요. 이런 말이 있고요. 좀 더 얘기해보세요. 어렵지만 해볼게요. 이런 말도 많이 사용하신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미안합니다.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아지고 있어요. 라는 말까지 지금 우리가 나눈 말들이 다 어떻게 보면 약간은 여유가 느껴지면서도 결국은 좀 긍정적인 마음을 랩하고 있는 말들인데요. 우리가 속마음부터 막 바로 단단할 수는 없더라도 이 말이 좀 긍정적으로 말을 하다 보면 긍정적인 좋은 정서를 이끌어가게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역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역시 말을 좀 긍정적으로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내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이맨션에서는요. 아름다운 건축상을 수상한 디자인하우스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권가부 TVT, 불편한 신발로 인한 발절임 현상 이게 지간신경중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힘차게 또 날씨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요. 6월 첫 주 시작 잘 열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꼼마꼼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 expansively 구출도aurus 프로그램 분 도 der 수 Invasion